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지난 28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울산 총선 경쟁률은 울산 6개 지역구에 총 18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서 평균 3대 1, 직접 선거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위해 결집하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표를 줄지 정하셨습니까? 오늘 시사진단,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기 위해 막바지 울산 총선 판세와 준비 상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시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종훈 국민의힘 시당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시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바쁘실 텐데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총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는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유권자분들 대부분은 이제 마음을 정하셨겠습니다만 아직도 어디에 표를 던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단 공식선거운동도 시작이 됐고 열차는 이미 떠나버려서 공천 잘 됐냐 못 됐냐 이야기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워밍업 차원에서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당, 그러니까 자당의 공천 결과 또 상대당의 공천 결과 평가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훈 대변인.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동구의 권명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이 되었고요. 나머지 지역구는 시스템 공천 룰에 의해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확정이 됐는데요. 남구울은 김기현 의원님, 울주군은 서범수 의원님, 중구는 박성민 의원님, 북구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남구갑이죠. 국민추천제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김상욱 변호사가 후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기존 경선 후보였죠. 허은욱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남구갑의 국민추천제가 사실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잡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처음으로 도입된 어떤 시스템 공천 룰에 따라 진행된 만큼 큰 잡음 없이 공정하게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평가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타당의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공천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보면 기존 당협위원장이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난히 공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남구갑만 전략공천으로 전은수 변호사가 후보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좀 신선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진보당과 야압을 통해서 이상원 전 현 국회의원이죠. 사실 공천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절차상 사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 대결보다는 양자 대결이 유리하다. 그래서 아마 일찌감치 중앙에서 진보당하고 얘기를 해서 이상원 의원을 컷오프시켰는데 결국에는 이상원 후보도 거기에 불응하고 무소속 출마하고 결국에는 경선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윤종호 후보가 단일화가 되었지만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공정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시당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무난하게 공천을 다 받으셨고 남구갑은 인재영입 7호인 전은수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런 요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공천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명과 암이 잘 드러난 공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면은 민주당에서 정치적 자산을 이루었으면서 경선에 질 것 같으니까 또는 공천을 못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상대당으로 넘어간 정치업자들이 존재하고 그런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어두운 면이었고. 또 반면에 밝은 면은 혁신적인 시스템 공천으로 그런 분들을 잘 가려냈다는 것. 그게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42.5%인 사상 최대의 현역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현역 교체가 69명인데 그중에 41명이 경선을 통해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번 경선에는 당원과 유권자로서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낀 혁신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합니다. 국민의힘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지역에 국한돼서. 저도 상대당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용산과 비대위의 힘겨루기 공천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현역 교체율이 35%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음소고 공천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혁신이 없으니까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공천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각 그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후보가 결정이 돼서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대변인분들도 선거운동 함께 하시잖아요. 선거 많이 치러 보신 분들은 10분만 악수해봐도 이번 선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직접 동네 다니시면 어떤 이야기 주로 요즘 들으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유권자들의 마음이니까 민주당부터 해볼까요? 민주당은 예전에 선거를 다니면 유권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거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되겠나라는 그 의심에서 이번에는 꼭 좀 해라. 이렇게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었으니까 전통적으로. 울산은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느끼신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사실 이제 6석 중에는 5석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수성을 해서 영남 지역만큼은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힘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사실 이제 민주당과 경합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힘을 얻어서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지역 선대위 모두 6개 지역구 승리가 목표긴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구가 우세다, 확실히 좀 자신이 있다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어디입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 지역구가 사실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남구 갑이나 남구 을, 중구 울주군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우세를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선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끝나봐야 아는 거고 투표는 또 함을 열어봐야 아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 지역구를 빼놓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민주당은 좀 어디 우세할 거라 보세요? 그 어떤 지역도 민주당이 우세한다라고 자신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굳이 꼽자면 최근에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를 이룬 북구 정도 그리고 정권 심판의 열기가 끌어오르는 동구 정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가 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단일화가 좀 이루어졌으니까. 네 기대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좀 열세거나 박빙이 예상된다 뭐 이런 지역일 것 같은데. 민주당 남구, 갑을, 중구 그리고 울주군. 상황이 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거기는 저희가 평가했을 때 격전지이자 걱정지입니다. 격전지이자 걱정지다. 정말 걱정이 되고 그런데 투표 기간이 다가오면서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좋다 해서 내일도 좋을 수 없고 투표는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하니까 변함없이 겸손하게 낮은 잔세로 절실하게 판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남구, 갑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도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좀 생겨버렸기 때문에 양쪽 모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격전지이자 걱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동구, 북구 이번에 좀 단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있는 북구와 동구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3자 대결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우세를 좀 점칠 수는 있지만 지금 양자로 단일화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또 이제 또 선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구 동구에 현재 이제 권명호 의원이라든지 또 그 지역구 또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봐오니까 열심히 진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만큼 조심스럽게 또 승리를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대는 합니다. 끝까지 모르는 지역구 두 분이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남구갑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구갑은 민주당이 80년대 젊은 여성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고 그 이후에 국민추천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역시 80년대생 젊은 변호사를 국민의힘에서 공천했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곳이죠.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들 연령도 모두 낮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지금 남구갑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허은욱 부시장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있는 상황이고. 정말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지역구다. 40대 정치 신인이잖아요. 두 분 다 변호사라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사실 울산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진검 승부를 사실 펼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구갑은 이제 울산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표심을 누가 더 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승패가 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며칠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시민들에게 정치적 희망을 좀 두 분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미영 후보가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시의원을 하셨고 탈당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셨고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표가 갈리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후보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놨는데 전은수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수권 정당 최초의 여성 후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미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표가 일부 움직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권 심판의 대의 아래 하나로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손정환 위원장께서 그간 남구갑의 텃밭을 열심히 갖고 오셨고 민주당 7호 영입 인재인 전은수 후보는 또 울산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울산에서 생활하고 성장한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공략해서 변호사 10년, 초등교사 5년의 그런 폭넓고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론에서도 밀리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남구갑에서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득표율이 15%가 넘지 않으면 선거 비용 100%를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예요. 후보들이 그런 것까지 아마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북구, 동구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울산 선거 때마다 아주 최대 이슈였죠.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였는데 북구는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후보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녹색 정의당과 또 선거 연대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노동당 후보 간의 단일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죠. 어떻게 판세 예측하고 계신지. 하루속히 후보 간의 합의가 나오기를 고대는 했는데 어저께 며칠 전에도 녹색 정의당과 단일화 합의를 이루면서 그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래도 최종 종착지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가장 큰 어떤 숙제, 과제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상 비판을 또 하잖아요. 야권 단일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치공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야권 단일화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불리한 일이긴 틀림없고요. 당연히 범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는 필수라고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런 당의 가치가 다른 만큼 야권 단일화를 통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양당의 가치와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은 사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울산 총선 결과 평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시죠. 오늘 시사 진단은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내건 슬로건 해결 과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의 슬로건은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여당이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담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과반석 이상을 달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당으로서 반드시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대위에서 백보드, 백드랍에 보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대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사실은 과반수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사실 이제 계속 발목 잡기만 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어떤 의지를 표현한 슬로건, 지금 합니다. 국민의힘이 합니다. 실행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러게요. 그 슬로건 아래 어떤 핵심 과제들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정치개혁 과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으로 열 가지 정도의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7개 정치개혁 과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등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정치개혁 과제를 달성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삼아놨고요. 10대 정책 분야로는 조금 길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가족 모두 행복한 어떤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정책, 그다음에 사회 곳곳에 사실 이제 불합리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민생활력, 새로 희망 정책,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 지원하는 정책, 그다음에 미래 산업 육성, 경제 제도약 정책, 지역 함께 성장을 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미래의 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위한 정책이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건강 지킴 정책,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정책, 기후 미래의 녹색 생활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 모두 함께 동행이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정책집에다 담아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즉 그 밑에 이제 공약들이 쭉 나오겠죠. 민주당도 이번에 이건 슬로건과 핵심 과제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입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분들은 이거 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는 이승만 정부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한 단에 875원이 적당하다는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그런 분입니다. 암울한 현실입니다. 지금 의사 정원 2천 명 내년까지 증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정작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 아래 저희의 민주당의 과제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그리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한데 묶어서 이채 양명주를 5대 실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서 부당한 지시로 숨진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반도덕적 작태와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불리는 국기문란의 경정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과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들도 나올 텐데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들 보도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 공약, 이 자리에서는 지역 공약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주당의 공약 중에 어느 곳 하나 울산 시민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중에 불경 메가시티 공약만큼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울산이 사활을 걸고 선점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경 메가시티 공약은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됐고 지방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파기됐다가 이번 총선에 다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슬금슬금 들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거시적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울산이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되는 공약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메가 서울의 어떤 대응하는 차원의 공약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역 공약? 지역 공약, 지금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 21가지 있는데 살펴보면 노동자가 많은 울산에서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주 4.5일제라든지 아니면 월 3만 원 청년 패스 그리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월 20만 원 대학교 기숙사 신설 등등의 21가지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울산과 사실 괴리감이 있는 공약은 하나가 없고 모두가 밀접한 그런 공약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공약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3월 18일이죠. 저희가 2024년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라는 어떤 정책 공약집을 국민의힘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컨셉은 어떤 거냐면 국민 택배 배송 컨셉의 연장선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는 여당의 정책을 잘 담아내어서 국민 개개인 앞으로 직접 전달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공약은 당연하게 거시적인 어떤 공약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들, 시민 체감형 공약들을 많이 사실은 저희들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시 후보들의 대표적인 공약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서면서 도로망이 조기 구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구 의뢰 김기현 의원님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울산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동구는 당연히 이제 조선해양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겠다. 물론 세부적인 공약들이 있습니다. 대공약이 그렇고요. 남구 갑은 이제 울산산업특별자치시가 된 만큼 거기에 대한 자치권 학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재정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구는 고도 제한 완화, 그다음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설들 같은 그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세웠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민 반값 통신료라든지 울주군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어떤 표를 지금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긴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 당의 후보가 이 지역구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방탄, 외교는 지탄, 민생은 파탄, 국민은 도탄에 빠뜨린 역대급 포탄 정부입니다. 여당은 발목이 잡혀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주어진 행정 권력만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법 국회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나라를 퇴행시키는 걸로 부족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끊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염원을 투영해서 실행해주는 대리인을 뽑는 것입니다. 그 대리인이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외면한다면 투표로 혼내야 합니다. 선거로 혼이 나면 정치인의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다면 투표를 통해 투영된 국민의 주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훈 국민의힘 대변인.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들은 현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사실 이런 정당들이 시민들을 대표하게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특히나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점 충분히 서로 양당에서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실 꼼수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런 불합리한 선거 제도 개편, 세금도 낭비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 당이 승리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진보당의 김종훈 동구청장님을 제외하고는 울산시장, 부청장, 각 군수님들이 다 국민의힘 선출직으로 된 만큼 울산시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지만 국비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고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울산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변인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참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결국엔 시민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한창입니다. 뽑아만 주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고개 숙이며 악수하는 후보들 지지할 수도 바꿀 수도 있는 유일한 기회 바로 투표로 실현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모이고 또 모이면 미래를 이끌 큰 힘으로 바뀌는 만큼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권리ikt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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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asically 제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